왜 쏙 들어가면 돼 배꼽이야? 꼬리가 한번 턱때리지 못했으면 그게 배꼽이구나 베리 수술 부위가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털 많이 자랐다 우와 여기가 수술한대인데 우와 수술자국 거의 안나왔는데? 여기가 수술한대인가? 여기가 되게 하얘 왜 거기만 털이 없지? 그치 여기만 좀 살이 이상해 화상 입은 것처럼 진짜 그게 뭐지?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응 우와 어 그게 고양이 배꼽이래? 고양이 배꼽이라고? 어 우와 부위가 넓지는 않고 새끼손톱만한 크기로 털이 아예 없는 부분 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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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기해 이게 배꼽이야 이게 배꼽이야 어 그게 배꼽인가 봐 나 처음 봤어 보통 배꼽이 속 들어가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위쪽 봐봐 털 자란 거 봐봐 좀 자랐어? 어 이거 봐 오 빨리 자랐다 오 배꼽 위로는 털이 많이 자랐네 배꼽 위로는 털이 많이 자랐네 베리 그랬구나 베리 배꼽에 숨기고 있었어 배꼽을 책임하니 에잇? 코비 내려오는 소리다 코비 배꼽도 쳐다보자 코비 배꼽도 쳐다보자 어 그래도 내려온 김에 코비도 많이 쳐다봐 코비야 아이고 이뻐 코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여기도 배꼽이 있겠지? 있겠지 자 찾아볼게요 보통 이쪽 위에 있었으니까 배 가운데 있는 거던데 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나네 안보여 눈밭을 해치는 수준인데 찾았다 이거 젖꼭지다 ㅋㅋㅋㅋ 약간 땜빵처럼 털이 안나는 부분이 있다는데 배 가운데 그래도 코비 얼마나 착해 가만히 있잖아 코비 인형설 코비 인형 아닙니까? 어떻게 저렇게 얌전할 수가 있나요? 집사 앞에서 whenever 염려는 소리 그렇게 힘들어?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답은 찾을 거 같아 어 그치 보여요?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잘 안보이지만 되게 귀여워 오!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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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배꼽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 그.. 되게.. 땜빵때들어 고양이가.. 그렇지 당연히 배꼽이 있겠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? 아빠를 기억할 사람 꼬리가 아빠 턱 때리지 말고 꼬리가 못했지 발톱 깎자 아 그렇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